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좋은 밤입니다. 오늘은 불안이 우리에게 얼마나 구라르지는가 얘기해보려고 해요. 불안이 올라오면 머리가 순식간에 엄청 복잡해지잖아요. 그렇죠? 별의별 생각이 다 들고 생각이 들어서 더 불안해지고 근데 더 큰 불안을 일으키는 그 거짓된 생각들 불안이 우리에게 하는 거짓말들에 크게 이렇게 카테고리가 있어요. 그래서 불안은 어떤 거짓말을 일삼는가 적어두시고 꼭 기억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여섯 가지로 정리해봤거든요. 소중한 사람들한테 공유도 해주시고 다 같이 건강한 마음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거짓말은 이곳은 안전하지 않다입니다. 안전하지 않다는 그 인식 자체가 불안의 토대죠. 불안의 기초는 안전하지 않다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불안이 일어나면 안전하지 않아, 위험해! 라는 생각이 우리 머리를 복잡하게 만들어요. 우리 편도체가 과도하게 활성화되면서 끝없이 불안을 이어가죠. 그럴 때 진짜 단순하게 아이고, 내 편도체가 아주 난리가 났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느끼는구나. 조금 분리해서 바라보면서 그 물리적인 나의 신체의 일부 그거에 끄달리지 않도록 의식을 좀 돌려보세요. 내 두뇌가 지금 그렇게 작용하고 있을 뿐 실제로 지금 내가 목숨을 잃는 게 아니라는 거 불안이 일어날 때마다 짧은 명상을 반복하면서 꾸준히 수행을 해나가면 불안이 찾아오는 빈도도 줄어들고 불안이 나한테서 머무는 시간도 줄어들어요. 근데 당연히 우리가 8차선 대로를 빨간불에 막 건너면서 위험을 인지하지 마시라는 게 아니에요. 그때도 우리 편도체는 불안을 일으켜요. 불안이 일어나야 되는 상황이니까. 내가 죽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불안해져서 나를 지키도록 하죠. 불안은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일어나니까. 근데 생활에서 실제 위협이 없는 상태에서 편도체가 과민해져서 불안을 일으키면 그건 사실 아무 쓸모가 없잖아요. 불안이 너 지금 위험해! 이렇게 거짓말을 할 때 내가 진짜 위험할까? 지금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일이 뭐지? 그게 내 목숨을 위협하나?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호르몬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낭떠러지에 가서 한 발로 서 있는 거랑 직장에서 엄청 혼이 나서 내년에 승진을 할 수 있을지 없이 모르겠어. 이렇게 놓여있는 건 되게 달라요. 내가 지금 목숨을 잃을 것인가? 그래서 내 두뇌가 이렇게 작동하고 있나? 그걸 스스로 물어보면 좀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당장 해결되지 않더라도. 우리 따져보면 우리 모두가 자연에 살던 시절에는 동굴에서 잠을 청했잖아요. 안전하게. 근데 밤에 맹수가 습격할 수도 있어요. 그럼 나는 죽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래도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하니까 우리 그렇게 잘 먹고 잘 살았거든요. 근데 모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주어져 있는 이 현대 상황에서 오히려 더 큰 불안을 만들고 있는 거 아닌가? 불필요하게? 그런 생각도 같이 해보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 거짓말은 과거는 현재까지 계속되고 미래로 이어진다. 삶은 매 순간의 집합체잖아요. 그 순간들은 같은 상태로 이어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불안은 우리한테 항상 거짓말을 해요. 계속 비슷한 일이 펼쳐질 거야. 과거는 현재로 그리고 미래로 똑같이 이어질 거야. 우리는 다들 너무 당연하게 이미 경험한 일에 익숙해요. 겪어봤기 때문에. 근데 경험한 일이 다시 일어나는 건 당연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도 우리는 경험한 일들이 계속 반복될 거라는 망상에 사로잡히고 그 생각을 사로잡힌 채로 또 생각을 이어가고 그 생각이 더 큰 불안을 낳고 그렇게 삶을 망쳐버리게 돼요. 과거는 절대로 이어지지 않아요. 매 순간은 새롭게 태어나고 내가 새롭게 창조해요. 삶은 똑같이 이어진다. 라는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같은 패턴이 이어져 왔다면 그 패턴이 이어져 온 이유는 내가 같은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해서이지. 삶이 항상 같은 패턴 안에 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변하면 삶이 변한다. 내가 변하면 삶이 변한다. 이 말을 되풀이하면서 불안이 나한테 거짓말을 할 때 거기에 대응을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해요. 세 번째 거짓말은 나는 좋은 걸 누릴 자격이 없어. 우리 자격 논란 자기 사랑의 보족과 함께 항상 우리를 따라다니죠. 난 행복할 자격이 없어.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나한테 이런 사람은, 이런 선물은 과분해. 하면서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갔어요. 난 참가자예요. 근데 심사위원도 되는 거예요. 두 가지가 되어서 계속 스스로 자격 논란을 벌여요. 근데 누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내면 아이가 상처받아 있고 그러면 이 아이는 항상 불안해요. 그래서 이 어른인 나에게도 계속 불안을 일으키고 그래서 행복을 가로막아버리죠. 좋은 게 주어졌을 때 불안이 속삭여요. 나한테 왜 이게? 아니면 이게 나한테 계속 머물러 있을까? 내가 이걸 누려도 되나? 그러면서 심지어 내가 잘못했던 일들로 머리가 가득하다면 죄책감까지 일으켜요. 이런 거 가지면 안 되는데, 누리면 안 되는데.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을 나누다가도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상대를 막 밀어내고 관계를 막 엉망진창으로 만들어서 관계를 끊어버리기도 하죠. 결국에는 내가 그런 관계를 누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우리 가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것이 더 많이 주어진다라고 되게 흔하게 이야기하잖아요. 무의식에서 계속 좋은 걸 밀어내는 저항이 일어난다면 난 이런 걸 가질 주제가 안 돼. 라고 불안이 나한테 속삭일 때 내까지 깨. 주제가 되니까 나한테 왔겠지. 좋으니까 나는 너무 감사할 뿐이야.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까지 거여도 이거 가질 주제는 되니까 나한테 왔겠지. 너무너무 좋고 너무 감사해. 이렇게. 거짓말이 들릴 때마다 소리내어서 말하면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혼자 있을 때도 소리내어서 누군가에게 말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걱정하고 고민할수록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짓말이에요. 불안은 우리한테 더 걱정해, 더 고민해 이렇게 말해요. 걱정을 해야 문제가 해결되지. 너 그렇게 가만히 앉아서 명상한다고 뭐가 해결돼? 다른 거에 집중한다고 카드값이 사라져? 남자친구가 돌아와? 이러면서 계속 걱정하도록 속삭여요. 옆에서 시끄럽게. 근데 걱정하는 건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잠깐 가만히 앉아서 명상하면서 머릿속 뿌예진 거 청소하고 머리 비워진 상태로 깨끗한 정신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 해결할 수 없는 거 나누어서 적어보고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걸 하는 게 문제 해결의 시작이잖아요. 답이 나오지 않는 이유가 바로 걱정을 해서이지 걱정을 한다고 답이 나오지가 않는다는 거죠. 근데 불안은 항상 걱정을 해야 해결되라고 거짓말을 해요. 그래서 불안이 걱정해, 걱정해, 걱정 좀 하라고 이렇게 부추겨요. 그래서 걱정을 해요. 그래서 더 큰 불안이 만들어져요. 머릿속은 흙탕물이 돼요. 엉망진창이에요. 아무 솔루션이 보이지가 않아요. 흙탕물에서 흙이 가라앉도록 하려면 명상을 하든 요가를 하든 해서 고요함을 찾아야겠죠. 흙탕물 자꾸 이렇게 휘적대면 안 되잖아요. 좀 가라앉으면 나면 휘적거리고 걱정을 하면 이거 휘적대는 거거든요. 그러면 앞이 보이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내가 30분, 1시간 같은 걱정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걸 만약에 알아차리면 내가 불안이 거짓말하는 걸 또 속았어. 이렇게 알아차리시고 걱정은 문제 해결해 주지 않아. 감정을 흘려보내고 나는 솔루션을 찾을 거야. 이렇게 대응해 보세요. 차가운 머리는 비워진 마음에서 얻어진다는 걸 항상 기억하셔야 되고요. 다섯 번째 거짓말은 모든 사람들은 나를 매사에 평가한다는 거예요. 불안은 우리가 계속 외부를 감시하게끔 지시를 하거든요. 너 이렇게 해야 돼 하면서. 의식을 계속 외부에 두도록 해요. 나를 바라보지 못하게. 우리는 한 가지밖에 못 바라봐요. 밖에 보고 있으면 안 해볼 수가 없어요. 불안이 심각해지면 길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만 보는 것 같거든요. 그냥 누가 이렇게 힐끗 봐도 그냥 힐끗 보고 지나간 건데 나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할 것 같고. 제가 불안장애가 진짜 극심했을 때 길을 걷는 것만으로도 발작이 일어났어요. 그냥 모든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근데 평가받는 게 두렵다면 나부터 평가를 멈춰야 돼요. 사실은 남을 무의식적으로든 의식적으로든 끊임없이 평가하는 사람이 남이 나를 평가할 거라고 믿어요. 예를 들어서 저 사람 돈 없어 보이네. 딱하다. 먹고 살기 힘들겠다. 아니면 저 사람 진짜 성격 안 좋다. 분명히 주변에 사람도 없을 거야. 누가 저런 사람이랑 같이 지내고 싶겠어? 아니면 저 사람은 너무 멍청해. 나 같으면 입이라도 닦고 멍청한 티라도 안 되겠다. 막 이러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평가를 하잖아요. 근데 그 평가의 대부분이 부정적이라면 다른 사람도 나한테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대부분의 생각은 일시적이죠. 그냥 뭔가 보고 일시적으로 생각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의미가 없는 생각이 대부분이에요. 남이 나한테 뭐라고 생각을 하든 내가 남을 뭐라고 생각을 하든 아무 의미 없는 생각이 대부분일 거예요. 근데 내가 부정적인 평가를 너무 많이 하고서 하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도 나한테 그럴 것 같기 때문에 불안이 일어났을 때 의식이 그쪽으로 쏠리게 되죠. 그래서 타인의 평가가 두려울 땐 내가 타인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물어보세요. 불안이 일어나서 다른 사람들이 다 너 평가하고 있어 이렇게 말을 하면 아 그래? 아 그래? 사람들을 어떻게 보고 있지? 이렇게 생각을 옮겨보세요. 그래서 그걸 픽스하는 것을 집중하면서 불안을 이기는 게 더 도움이 될 거예요. 항상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이 내 세상에 가장 많이 드러난다는 걸 꼭 기억해야겠죠? 자꾸 까먹으면 안 돼요.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거짓말은 나는 약하다. 불안은 우리한테 항상 이야기를 하죠. 네가 이거 이겨낼 수 있어? 네가 이걸 이룰 수 있어? 네가 이걸 해낼 수 있어? 이렇게? 근데 스스로 약하다는 생각을 하면 할수록 정말로 힘이 줄어들어요. 나는 약해 라는 생각을 물 마시듯 하루 종일 한다면 그 말을 듣는 우리의 몸 마음 정신이 힘을 낼 수가 있을까요? 식물을 키우면서 예쁘다 예쁘다 하면 더 잘 자라고 식물한테 계속 욕하면 그 식물 죽잖아요? 우리 세포 하나하나는 우리가 물을 주는 대로 잘 아나요. 사실 우리 모두는 각자 이겨낼 수 있는 만큼의 일만 경험하거든요.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일어나고 이겨낸 미래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겨내는 과정을 겪고 있는 거고요. 저는 난 너무 나약해 라는 거짓말이 머릿속을 막 휘저어 놓으면 오히려 저의 그 나약한 면을 인정하고 도움을 청해요. 그 나약한 면에 대해서. 나약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 내 힘을 더 뺏어가거든요. 누군가한테 조언을 구하거나 도움을 부탁하는 거죠. 불안이 자꾸 나한테 너는 너무 약해 너는 힘이 없어 이런 거짓말을 하면 가까운 사람들이나 아니면 우리 마풀 커뮤니티에서처럼 마음 공명하는 사람들한테 도움을 요청하거나 아니면 정말 나를 제대로 도와줄 수 있는 전문가한테 도움을 청하세요. 약해도 괜찮아요. 약한 건 창피한 게 아니에요. 문제를 너무나 명확히 직시하고 있으면서 노력을 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는 부끄러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사람들이 저한테 야 너가 못할 게 뭐 있어 이런 말을 할 때마다 지금도 어? 아닌데? 내가? 이렇게 당연히 올라오거든요. 근데 그럴 때 그냥 아 근데 못하면 어때 이럴 뿐이에요. 언젠간 되지 않겠어요? 살 날이 얼마나 많은데 누구나 강점과 약점이 있고 강점만 있는 사람도 없고 약점만 있는 사람도 없잖아요. 불안이 자꾸 나한테 넌 약점밖에 없어. 넌 너무 나약해. 이렇게 거짓을 시부린다면 내 강점을 찾는 걸로 시간을 보내보세요. 주변 사람들한테 내 장점 말해줘. 내 강점 말해줘. 이렇게 요청하는 것도 되게 좋고요. 그럼 사람마다 다른 걸 말해줄 수도 있거든요. 아니면 우리 마풀 네이버 카페 오시면 칭찬 게시판 있어요. 그런 것도 읽어보시고 좀 더 넓은 눈으로 한 발 물러나서 스스로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다 동물이기 때문에 불안은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살기 위해 일어나는 게 불안이니까. 근데 불안이 꼭 필요한 상황인가? 물리적인 위험에 놓여있나? 아니면 불안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인가? 이걸 스스로 항상 구분지을 수 있어야 되고 스스로 관찰할 수 있는 힘 그리고 모든 것이 일시적이라는 걸 아는 마음 근육 왜곡된 생각을 맞받아 칠 수 있는 재치? 습관적인 명상 자신의 단점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수용력 이것들을 통해서 불안이 자꾸 속삭이든 거짓말들로부터 좀 이렇게 자유로워지셨으면 좋겠어요. 거짓말이니까 신경 쓸 필요 없잖아요. 항상 한 마음으로 기도할게요. 우리 모두 항상 그냥 서로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내가 이겨내는 만큼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비슷한 것들을 이겨내고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내용도 여러분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오랜만에 오늘의 평온카드 두 장을 뽑아봤습니다. 뭐라고 써있냐면 정답이 보이지 않을 땐 감정과 생각을 모두 비워보세요. 그래서 불안이 나를 휘감으면 흙탕물이 되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고요한 마음을 찾아서 솔루션을 항상 현명하게 찾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다른 한 장은 이건데 다가올 시간을 두려워하는 대신 기다리고 기대하세요. 불안하잖아요. 오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 되게 당연한 건데 당연한 거지만 거기에 매몰되어 살 필요는 없어요. 불안은 자연스러워. 근데 그곳에 빠지지 말자. 항상 그렇게 생각하시고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이기 때문에 기대하자. 어릴 때 소풍이나 이런 거 앞두고 있으면 기대하잖아요. 그 마음으로 기대하고 기다리자.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올려드린 내면하이 안정화건 영상 있어요. 그것도 오늘 꼭 챙겨서 하고 주무시고 여러분 위에서 오늘도 저도 기도하고 하루 보내겠습니다. 안녕.